수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단관화하라! 자, 이런 이야기는 다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오르비에서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학생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 자, 첫 번째 고민. 아, 내가 지금 실전 개념 강사가 막 너무나 어려워. 어느 정도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좀 뒤죽박죽이라. 뭔가 너무 찜찜해. 자, 두 번째 고민. 아, 내가 지금 재수생이야. 그래서 기본 개념이 완전히 단원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를 어느 정도 듣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일반적인 기본 개념 강의는 너무나 쉬워. 그리고 너무 길어. 짧지만 퍼펙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 고민. 스카이 선배들은 빠르게 간접 범위, 직접 범위 모두 다 몇 십 바퀴를 돌린다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나도 빠르게 개념 돌리고 싶다. 자, 그 다음째, 네 번째 고민. 아, 난 이미 수학을 좀 잘해. 어, 나 이미 등급 나와. 그런데 너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혹시 내가 개념 뭔가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돼. 자, 그래서 나의 등급을 굳힐 수 있게 개념을 빠르게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 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이 모든 고민을 선생님이 단 6일 만에 해결을 해 줄 거야. 아니, 어떻게 6일 만에 이걸 다 해결해 줄 것이냐?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이 몇 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최고의 기똥짱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바로 이 수학의 단권화야. 아니, 이 수학의 단권화는 어떤 것이냐? 자, 교재 샘플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수학의 단권화의 개념 노트야. 아니, 선생님. 개념 노트라고 하기엔 온통 다 빈 칸인데요? 빈 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빈 칸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함께 채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어떤 판서를 쓰면 너희들이 그걸 필기하면서 메꿔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의 손으로 채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너의 손으로 쓴 너만의 단권화 개념 노트가 완성이 돼. 와우!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단권화라. 나만의 개념 단권화 노트가 있어야 된다. 최상위권들은 다 그런 걸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어때? 너무나 막막하지? 그죠? 네. 아, 나 이제 개념 단권화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문구점 가서 막 그냥 스프링 노트를 샀어요. 이제 스프링 노트를 쫙 펼쳤어. 우와! 어때? 그냥 백지 종이밖에 없잖아. 너무나 막막해요. 걱정하지 마. 자, 여러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단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선생님이 다 해놨어. 그리고 이 단권화 할 때요. 물론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써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노가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부분도 있거든? 그리고 좀 너무나 막막한 그래프들도 있어. 그런 거는 선생님이 이미 다 채워놨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써서 의미 있는 부분만 선생님 빈칸을 이렇게 막 뚫어놨단 말이야. 아,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너만의 개념 단권화 노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써준 그 필기들 채워놓고 그리고 너 스스로 터득한 바들을 자, 여기에다가 옮겨 적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네 손으로 쓴 너만의 단권화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자, 이 수학의 단권화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교과서 공부의 본질을 다 접하게 될 거야. 알았어요? 이걸 다 소화해내게 될 거야. 이 수학의 단권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범위, 간접 범위 모두 다 이 한 권에 들어가 있어. 즉, 수학 상, 수학 하, 수학 1, 수학 2, 확통 이 책이 전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다섯 개의 과목이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라 자, 아홉 종 모든 교과서를 선생님이 다 살펴보고 그거의 합집합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다 녹여냈어. 자, 그래서 그야말로 교과서 공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 거탈기로 개념 요약 정리하는 수업이 아니야. 심도 깊은 원리를 모두 다 파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뭐 공식의 유도 과정 같은 것들도 막 다 있고요. 그야말로 교과서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 분위기에는 선생님만의 개념 비법이나 아니면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개념들도 여기다 다 녹여들어가 있어. 그렇죠? 자, 그리고 말로만 6일 만에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6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6일 완성 플랜까지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어. 자, 책 펼치면은 이런 플랜도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공간 관계상 옆에 조금 원래는 더 있는데 좀 짧게 넣었어요. 여기 막 체크하고 며칠나 수강했다 이런 것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쫓아가면은 정말로 6일 만에 수학 상하, 수원, 수투, 확통 전부 다 네가 개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이제 수학의 단권화가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됐을 것이야. 자, 그러면 이 수학의 단권화를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좀 몇 개 정리를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해. 알겠니? 그러니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초 개념을 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 풀이는 가능해. 그런데 모든 개념을 빠르게 한 번 총 정리를 하고 싶어.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노베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좀 듣기가 어려울 거야. 왜?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개념 총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에서는 문제 풀이를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설명 듣고 그에 관한 예제, 기본 문제 풀고 또 개념 설명 듣고 문제 풀고, 개념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때?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그리고 사실 그거 내신하면서 다 한 거 아니야? 어,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너희가 빠르게 개념을 총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돼. 왜냐? 너무 오래 걸리면 뭐가 문제냐? 뒷부분 할 때쯤이면 앞부분 다 까먹어. 그렇죠, 네? 아, 그래. 그래서 좀 간접 범위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측면들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문제, 개념 문제 하면서 오래 걸려서 개념 정리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지만 개념만 모아서 빠른 속도로 일주일 안에 완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치? 어,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문제 풀이를 하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너희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만 빠르게 총 정리할 거야. 알았어? 그렇다고 개념을 뭐, 겉할 게? 아니, 아니야. 심도 깊게 모든 개념의 공식 유도 과정 다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다시 한 번 이해하면서 갈 거야. 알았어? 응. 자,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다 이런 교과서에 있는 유도 과정,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능을 잘 보기를 바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 자, 그리고 간접 범위. 자, 선생님이 이거 간접 범위도 다뤄준다고 했는데 간접 범위의 모든 걸 다 하진 않아요. 아니, 왜냐? 솔직히 수학상의 제일 앞부분은 어떠니? 막 다항식, 곱셈공식, 인수분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야, 솔직히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안다, 야. 그치? 어. 그거까지 할 레벨은 우리가 아니야. 맞지?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선생님은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간접 범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자, 도형의 방정식 함수. 자,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학 2에 미분하고 적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게 될 부분이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2등급까지만 나오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간접 범위 할 필요 없어. 알았니? 그럼 간접 범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최고난도 킬러 문제일수록 간접 범위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 쉬운 문제들은 그냥 그 직접 범위 내에서의 공식만 알고 그것만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들이야. 하지만 권한도 문제일수록 온갖 걸 다 끌어들인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2층짜리 건물을 쌓기 위한 지하기초공사하고 100층짜리 건물을 쌓기 위한 지하기초공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알았어? 자, 그러니까 우리 깊이 있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깊이 있게 해야 돼. 간접 범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부분, 뭐 그런 건 건너뛰어서 네. 자, 간접 범위. 1부분은 우리가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째 복습. 자, 이 책에는 복습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마련이 돼 있어. 자, 이런 그냥 개념 단거나 노트뿐만 아니라 자, 개념 질문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어떠한 공식을 유도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개념 빈칸 채우기 질문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개념 복습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공부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단거나 노트를 만들면 네 손으로 직접 쓴 거 이렇게 딱 만들었으면 그걸 여러 번 읽으세요. 완성한 부분까지 계속 읽어. 무한 반복해.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려. 왜? 네 손으로 직접 썼으니까. 그죠? 어, 내 손으로 쓴 거 읽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어, 그래요. 그거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수능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째 필기. 자, 이 수업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필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선생님. 저는 필기하는 게 귀찮아요. 필기 안 할래요. 얘들아, 내가 가장 안 귀찮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를 안 하면 돼. 알았니? 공부를 안 하면 귀찮지가 않아. 응? 자, 근데 애초에 공부를 하는 것은 귀찮은 행위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귀찮아질까? 그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귀찮아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봐. 대박이 터지나 안 터지나? 반드시 대박 터져요. 응? 선생님도 정말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까지 대박이 터져보는 사람이야. 응? 선생님 수학 4등급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까지 갔어. 응? 어떻게 했을까? 귀찮은 모든 걸 다 했어.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귀찮은 거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야. 알았니? 자, 그리고 필기를 할 때요. 어, 선생님이 분필을 5가지 색깔을 주로 써. 하얀색 분필, 그 다음째 노란색 분필, 그리고 빨간색 분필, 자, 그 다음째 주황색 분필, 그리고 파란색 분필. 자, 이렇게 5가지 색깔들을 많이 써.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쓰는 것이, 자, 이 세 가지 색깔이야.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최소한 3색 펜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걸 다 샤프로 때우겠다. 아, 좀 그러진 않길 바랄게요. 이왕 단거나 하는 거, 색깔별로 좀 구별을 해두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에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쓰는 건 단지 이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중요도나 어떤 내용의 성격을 구분하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 선생님이 절대 분필색 함부로 아무거나 쓰지 않아. 알았니? 자, 그래서 아무래도 하얀색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샤프로 필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샤프를, 자, 하얀색이 선생님 분필로 쓴 걸 샤프로 필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는 내용에서 진짜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뭐 나머지 노랑이나 주황이나 파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그냥 좀 정하세요.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알았죠? 아, 물론 이게 꼭 샤프가 아니라 뭐 검은색이에도 좋고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선생님은 분필 색깔들마다 여러분들의 볼펜 색깔을 정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알았어요? 아, 뭐 몇몇 남학생은 아, 저는 뭐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건 막 힘든데. 아, 그래. 그럼 타협을 하자. 최소한 이 세 가지 색깔을 구분하면서 살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적당히 이 세 가지 색깔 좀 뭐 아무거나 쓰고. 알아서?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해라. 그러니? 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아, 자, 선생님 한 가지 좀 빠뜨렸는데. 이 간접 범위에서 모든 걸 다 다루지는 않잖아. 하지만 책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아니요,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 이 빈칸 책에서, 그렇죠? 선생님 이거 이 빈칸이 쫙 있는 책이죠? 걔는 빈칸 책이야. 이 빈칸 책에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은 괜찮은데 다루지 않는 그 간접 범위 나머지.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필요가 있지는 않을 거야.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게 필요하니? 뭐 필요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너뛰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건너뛰다가 좀 막힌다. 어, 걱정하지 마. 자, 그 부분 필기 채워 넣는 건 선생님이 전부 다 첨부 파일로 올려 놓을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 부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첨부 파일 보면서 너희가 이 손으로 필기를 해 나가면서 너희를 뭐일수록에 새겨 넣으면 돼. 알았니? 그래서 첨부 파일로 공부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의 그 빈칸 답지책, 그렇죠? 손글씨 답지책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해도 되고, 그렇죠? 어, 아니면 첨부 파일로 봐도 됩니다. 알았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학의 단권화 안내를 좀 해줬어. 이제 수학의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수학의 시작은 수학의 단권화, 역시. 크,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초, 중, 고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수학들을 모두 한 권의 이 개념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학의 시작을 수학의 단권화를 해 나가면서 우리 정말 이번 수능에서 대박을 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그럼 우리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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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